왜 그리 안 보이지? 아 아직 안 들어오셨어 그런 거구나 아직 안 들어갔답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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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안 되냐?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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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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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you Love you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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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We are BTS 내가 들어오실 때까지 오늘 완전 쩔었다 오늘 쫄았다, 아미들도 쫄았다 쫄았다 윤기 메리미네 진짜 윤 하자마자 그냥 오늘은 정국 메리미도 봤어 정국 메리미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어떻게 했어 아니 나 보기만 했어 보기만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결정을 또 해줘야지 기다리실 수도 있으니까 보조라든지 수락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마 근데 그분 모르실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너가 봤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분은 모르실 수도 있죠 전달해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부산 콘서트를 마치고 이렇게 또 라이브를 켰습니다 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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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재밌게 즐겼는데 뭐 어떻게 보셨나요? 네? 푹? 아니 아닌데 저보단 나야 이게 아까 저희는 준비하면서 원래 우리가 이제 투어 형식으로 퓨시트를 짜서 하는 콘서트는 사모는 느낌이 많이 나죠 많이 나죠 완전 완전 이게 뭐라 해야 되는 준비하는 과정도 약간 그렇고 사실 뭔가 되게 항상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면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뭔가 뭔가 컨셉에 맞게 이게 뭔가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퓨시트를 짰었는데 이번에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좋아했던 노래들을 들려드리려고 운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가만히 또 밴드 라이브도 했고 네 네 근데 흥분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싸 그러니까 저도 흥분을 많이 했어요 잘못한 것 같아서 뭔가 난 딱 내가 하루만 더 하면 안 탔는데 돌출이 없어서 없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뭔가 이 공연 자체가 약간 페스티벌 느낌을 드리려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사실 본무대가 있는 공연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본 거고 사실 관객 여러분들도 또 스탠딩으로 진짜 오랜만이야 좌석을 앉는 게 아닌 스탠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셨는데 스탠딩 진짜 오랜만이야 그러니까요 진짜 오랜만인데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 6시에 정시에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못 본 아미분들도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째 트랙이 이제 발려라 방탄이었어가지고 네 좀 그게 이제 저희의 좀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그걸 못 본 아미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입장을 하고 계신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사실 못 보신 아미 여러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막 여러분들을 더 기다려야 할지 막 이런 고민을 엄청 하다가 연장을 해야 되나 욕 아니었습니다 막 막 진짜 욕 아니었어 욕 아니었어 아우 막 걱정 내가 들어도 좀 욕 같았어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 막 다 보실 수 있을까 왜냐면 또 생방 어 자꾸 신경 쓰이는데 기도하는 거 아니야 진인 욕 생방송에 팬들에게 욕 막 이런 거 아무튼 막 생방송 여러분들도 막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막 여러가지 걱정을 하다가 결국 올라가게 됐었는데 시간 약속은 잘 지켜야 됩니다 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야 나 기사람이 비 비 아니 이게 아쉬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근데 새롭다 좀 많이 그 가미분들이 다 못 온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미분들은 이제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했을 텐데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됐어 저희가 또 출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다 같이 봤었는데 버스에서 봤어요 다 봤지 너무 엄청 너무 신기하다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 저희를 몰라요 네 이거요 아니 근데 오긴 했어 근데 또 이제 스탠딩이다 보니까 그렇게 미리 좀 먼저 사전에 줄을 서시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디 거예요? 이거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우리가 원래 런할 때랑 런할 때 우리 차 타고 이렇게 도는 거랑 그쵸 뭐 준비한 게 많았었죠 아이돌 때는 원래 이렇게 밑으로 가가지고 하려고 했고 않나? 그쵸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불쌍한 아미분들도 되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응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은 아예 그냥 변계를 안 두고 엄청 크게 그냥 앞에만 이렇게 딱 경계 놓고 뒤에 쫙 다 쓰게 할 수 있잖아 스탠딩 마인드를 그치 그치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 아니 아니 근데 그게 훨씬 덜 위험했을 것 같아서 실력 끼우셔가지고 실력 나셨던 분이 많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좁아가지고 그치 근데 차라리 뒤를 넓게 썼으면 괜찮았어요 누구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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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정 보이죠 고양이 이런 거 알아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정말 많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위버스에 이제 글을 썼던 것도 이제 안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것도 했던 것도 이제 저희가 이벤트들을 너무나 많이 준비했기도 하고 그리고 아미분들한테 다가가는 이벤트들도 되게 많았어요 진짜 긴박하게 인이오로 들리더라고요 감동의 목소리가 안 할게요 런 안 나가실게요 무대에서만 하실게요 런 차 안 타실게요 아이돌 안 내려가실게요 아이돌 이제 팬들 앞에 안 나가실게요 뭐 하려고 했는지 얘기하면 안 된다잉 응 뭐 하려고 했는지 얘기하면 안 된다잉 뭔데? 뭐 그거 런 데 뭘 하려고 했고 왜냐면 우리 다음에 해야지 근데 이미 남준이가 말한 거 아니야? 근데 뭘 하려고 했는지 얘기했잖아 남준이 형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디테일하게 얘기했어 오케이 나중에 한번 하자 나중에 우리 콘서트 일 때 한번 할게 그니까 한 번 가지 못해 뭐 뭐 일단은 뭐 빨리 빨리 해봐라 이거 한번 보여주자 이거 뭐 또 우리 빅히트 뮤직 레이블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축하케익을 또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진짜 이쁘다 이게 저희 빅히트 뮤직 대표님 영재 대표님이고 영재 대표님께서 영재 있게 영재 있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뻐요 감사합니다 저는 케익 안 먹습니다 저는 저희 빅히트 뮤직 진짜 이거 먹을 수가 없어 이뻐요 지민이는 뭐 먹습니까? 나요 저 라면 먹습니다 이거 한 명만 달라고 했어 다 같이 먹으려고 만들긴 했는데 잠깐만 이거 상표 나오는데 야 침샘 또 자극된다 나 요즘 유튜브 보면 내가 상표 얘기한 거 되게 많이 지금도 얘기하셨는데 어? 아 아 야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는 상표 이거 BTS 많이 해 BTS 야 영상이라고 해야 되냐 그럼 그래서 너튜브라고 많이 하잖아 왜? 와 냄새 죽인다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아시겠다 왜 자꾸 형이 곤란하네 그거 참 그거 참 예 자 그래도 뭐 공연 끝나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는 점 여러분들 내 인자 뭐 아니에요? 주머니에 뭐지 했는데 How is 연탄? 연탄이 어때요 요즘? 연탄이? 연탄이 잘 지내요? 네 연탄이 잘 지내요 터트렸다가 이거 연탄이 요즘 너무 귀여워요 아 귀엽지 매울 것 같아 네 아니 안 매워 못 가리겠지 아니 여러분 보고 싶었지요 응 우리도 보고 싶었지요 어디서 뭔가 뽕 하는 소리가 들렸다잉? 정국이 빵구 끼고 온 거 아니야? 아니 샹탱 우리 정국이 빵구 힘차지 정국이 빵구 이거 어? 정국이 빵구 여러분 구성이 기분 척해가지고 갑자기 빵구 얘기를 아니 우리 아미들도 빵구 다 낍니다 다 끼죠 아미를 안 낍니다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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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낍니다 연탄은 빵구 안 끼어 아미 나 연기 아이가 빵구만 다 끼는거니 요새는 빵구 안 낍니다 맛있겠다 주민아 한입만 줘봐 너 오자 한입만 줘봐라 줘봐라 빨리 먹어 냅나 아 생각해보니까 천사부터는 안 끼는데 요정까진 겸 이제 내가 천사 직급이었어가지고 너 어디였냐 나 난 그냥 사람인데 조금만 땡기봐라 제먼스야 안 보인다 뭐 뭐라고? 짐 제먼스 응 응 응 응 응 응 자 샴핀 안달할 사람? 어 괜찮습니다 너무 야 너무 정중하게 거절해가지고 뭐라 할 말이 같다 요즘 되게 쿨해 자 어 이제 괜찮습니다 저 소주 봐라 네 샴페인 먹으면 머리 아파요 그치 샴페인 먹으면 아 근데 난 소주는 진짜 아 못 먹겠더라 아직도 소주는 저의 낙입니다 아 진짜 이 공연 때문에 술을 한 두 달간 끊다가 이제 두 달려? 응 진짜로? 응 이 공연 때문에? 응 왜냐면 다시 2019년에 아 뭐 먹으네 미소가 미소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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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날 다 먹으라고? 응 먹어도 돼 고마워 저 참 바보 같은 게 많이만 먹어 제가 한 달에 식단을 했어요 그래 안 보이네 한 달 식단을 했는데 부산 와가지고 입이 터져가지고 네 한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틀 만에 3kg 가져가지고 한 달 동안 4kg을 뺐는데 이틀 동안 3kg 가져가서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 진짜 제가 뭐하러 다이어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7시 이후로 뭐 안 먹으니까 살은 안 찌던데 전 찌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 먹었어 응 나도 그냥? 진짜 많이 먹었어 우와 맛있지 맵지 않아? 매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케이 뭐 제가 얘기해놨어가지고 뭐라고 한국도 좀 잘 지내고 있어야 됐어요 만날 때까지 응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응 근데 그 뭐야 저번에 저번주에 또 라이브를 했었는데 당첨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솔직히 그거 내가 진짜 표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를 방법을 모르니까 회사에서 연락처 받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위버스로 연락처 주십시오 하다가 그 연락처 주셨는데 모든 아미분들이 다 그쪽으로 연락하면 아 그럴 수 있네요 그 핸드폰을 이제 그냥 곤란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가 또 아까 공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생 마지막 공연이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인생 마지막 공연은 없죠 사실 그렇죠 공연 있을 수도 있죠 없는데 진짜요? 아닙니다 대형이는 거의 하니까 진짜 없네요 70대 가면은 이제 그럼 네? 그때도 공연하려고 궁금하긴 해요 전 그때 요양병 하나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요 저는 네 리스키하네요 아 이거 나가서 혼날까봐 이거 무섭네요 남준이가 서 있을 것 같은데 야이씨 대형아 자 여러분들 뭐 여튼 부산은 콘서트를 잘 보셨다니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다라는 것만 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너무 오랜만에 또 같이 일곱 명이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네 진짜 저희한테도 너무 의미가 깊었고 진짜 재밌었죠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허비 형의 그 엔딩 멘트처럼 네 믿습니다 서로를 믿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뭐요? 뭐 하냐 너 네 애들이 애들이 좀 재밌게 봤나봐요 오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언제 공연이 이제 또 아미분들한테 이렇게 전 신경쓰고 아미분들도 기다리되요? 그쵸 뭐 왔나 본데요? 텐트하는 신기해 네네띵? 오 네네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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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띵이 뭐야 아 네네띵은 몰라요? 아 이거 이거 아까 후비 형이 먹고 싶다고 한 거 해주셨는데요? 아 진짜로요? 네네띵 네네띵 야 우리 아름다운 얘기하고 있는데 뭐 먹지 말자 난 먹고 싶은데 뭐 뭐 뭐 편하게 먹어 어차피 이거 모르겠다 못 가리겠다 근데 나 빈속에 저거 매워보면 다 속 쓰려 그러니까 이게 매워? 나도 매워 아까보다 아무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번 또 열심히 또 달려가야죠 그러니까요 또 이제 진영이 또 이야기했듯이 진영 곧 뭐 솔로도 나오고 네 아무튼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또 그러게요 BTS 활동도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영 솔로 너무 좋습니다 진영 솔로 진짜 좋고 옆에서 너무 호로록 깍고 호로록 이러는 거 아니야? 맛있냐? 응 와 비빔면 진짜 최고지 하나 하나 안 돼요 어? 매워 매워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제 막 집에 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떡하냐 저희도 이제 지금 이거 간식갓 에피타이저고 정말 이제 라이브 끝나면 네 챙겨 먹을 거니까 폭주해야죠 저 오늘 네 그죠 오늘 폭주할 거예요 저 오늘을 위해서 어제 그 부산 와가지고 좀 참았는데 부산 와서 다들 맛있는 거 좀 먹었어요? 먹기는? 저 못 먹었어요 저 시켜 먹었어요 뭐예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요? 네 저는 너무 피곤해서 나갈 줄 모르겠어요 저는 제 동창 친구들이랑 제 방에서 회 한 잎 했어요 아 회 한 잎 좋죠 회 맛있더라고요 회 맛있더라고요 나는 못 먹었다 난 불고기 먹었다? 진짜요? 유명한 불고기집 있던데 형 혼자 갔어요? 어? 혼자 갔지? 혼자 갔지? 응 나 밖에 나갔지? 나 밖에 나갔지? 남주치도 왔었어 이러면서 나 밖에 나간 적이 없어 여기서 나간 적이 없어 근데 솔직히 저는 부산을 너무 기대했어가지고 한번 나가보고 싶었어요 어 부산 너무 좋던데? 안 나와봤어요? 그쵸 실망이군요 아닌데 그거 생각하네요 이거 뭐야 부산에 혼자 와가지고 안 먹으러 갔는데 응 사장님이 어? 부산에서 지민? 지민 아닙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 주인 남산 사람 아닙니까? 이랬더니 아 그래 방탄 지민이 부산 사람입니까? 이랄까 그거 대전입니까? 미치겠다 진짜 야 저거 웃지도 못하고 응 이러다가 밥 먹고 갔었지 부산에 맛있는 게 많아 부산에 진짜 맛있는 게 많은 거 같아 진짜 좀 이따가세요 형님 네? 뭐 좋죠 좋죠? 부산 좀 있으면 좋죠? 제가 또 일정 때문에 응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응 네 아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 오니까 또 의미도 있고 저 저는 공연 전전날에 여기 저희가 응 공연 전전날에 내려왔거든요 응 그때 저는 생일이어서 생일날 또 본인이 됐어 미역국 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본집에 갔다 왔습니다 지민이는 또 나도 본집에 갔다 왔어 응 잘했어 나도 미역국 먹었어 진짜? 넌 왜 먹었어? 지민이 형 생일이어서 어머니가 좋으시네 어머니가 어머니가 지민이 생일이어서 지민이 생일이어서 지민이 생일아인가 이러면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제이케이 안경 뭐 왜 써? 뭐 무슨 말이야? 너 안경 쓰는걸 알아? 아 실랑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 진짜? 이거 안경을 써야 돼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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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씨 뭐? 지민씨? 지민씨 아 10시 13분이야? 응 자 모세! 이번 생일에 뭐 기억난 거 없어? 네 하하하하 오늘 오늘 딱 제 기억에 남겠죠 그렇죠 많은 축하도 받았고 지민이가 고향에서 생일 축하 받는 콘서트가 사실 10주 반에 계지가 않죠 진짜 좋죠 부럴만한 거 같네 근데 진짜 윤기 메리메가 정말 대단한가 봐요 이게 지분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윤기 형은 참 고민이 많겠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지금 뱅뱅뱅 많이 들어와 계시고 정말 많이 보고 계십니다 사실 뭐 간단하게 좀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고 또 올 거니까요 또 저는 주마다 지금 한 번씩 찾아뵙고 있거든요 아 진짜? 출연하실 분 계십니까? 아 진짜요? 시간 되면은 여기 없는 남준, 진, 윤기가 참여한답니다 그러면 그 세 분은 따로 하신 줄 알아요 너무 많으면 전 부담스러워서 한 분만 저 같이 뭐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요 네 놀러 갈게요 네 러브유 I love you 그러면 이제 슬 정리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아미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가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오늘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거 재방송하나요? 콘서트? 재방송이라니요 그냥 이제 JTBC에서 방송했던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번호는 뭐 나로 여쭤보시면 그 저 잘 몰라가지고 부산에 있나 죄송합니다 이런 건 모르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멀리서 부산에 오신 분들도 지금 가시는 길이면 조심히 들어가시고 우리 저 고기도 밥 맛있게 먹어요 밥 맛있게 먹고 연락 남겨요 뭐 먹는지 다 같이 뭐 하트를 한 번 할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허비 형 여기 하고 왜 나 어떻게 하라고? 허비 형 꽃받침 이렇게 해주고 응 야 이거 코어를 되게 자극시키는 어? 이 좀 높은가? 아니 이렇게 야 씨 빨리 안 하냐? 야 씨 빨리 안 하냐? 어? 이거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아니요 빨리 안 하냐? 빨리 안 하냐고 빨리 안 하냐고 빨리 해라 알겠 알겠 자 하나 둘 셋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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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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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지민 정국 뷔 뭐야 이거 제이홉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